페이드 그니까 나가야겠다 이거 완전 잘 봤어요 이거 완전 잘 봤어요 이거는 지금 신대 와우 엄청 어렵다 확실히 적대 친다고 생각하고 때려야돼 응 저렇게 쳐야돼 응 저렇게 쳐야돼 아니 아까 이 포인트야 내가 이때까지 치왔던지 굳이 구력이 있었던데 이렇게 간다 벙크쪽 벙크가 넘었어 벙크가 넘었어 나 나 네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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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파이프 88m 치는거 처음이네요. 세컨널. 아 왼쪽. 아 자꾸 왼쪽으로. 라이각 때문에 왼쪽으로 간다. 오셉 내려와라. 잘쳤다. 이글천스. 이글자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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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글자막.